저에게 아주 양념이 멍땡이 어색 다운 하얀 왜 이렇게 또 그리여 좀 예쁘게 다는 거야 왜 이렇게 더 빨래 진짜 안 돼? 한번 그래야겠다 뭐하고 다른 데 다 지고 이제 오면 되겠다 너무 예쁜 것 같은데? 저기도 다 좋은 것 같은데? 벚꽃인 것 같아. 약간 발상 깊다는 게. 여기 올라가서 깍지로 부릴려고 해. 여기 사람인가? 근데 예쁘다. 색깔이 예쁘다. 뭐야? 왜 이렇게 웃는 거야? 여러분, 잘 웃는 곳으로 웃는 곳은 제일 좋은 곳으로 돌아온다니? 라는 느낌으로 돌아온다니? 나의 너무 좋음. 날씨가 너무 좋음. 나는 오늘은 잘 온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? 나는 다음날 생각도 난다. 나는 또 문과 현실을 헤어워드려야 할 것 같은데? 나는 다른 spots où 참을 받았다니? 열심히 일하는 곳이 다음날 수 있듯이 …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? 두둥 입장 선수 입장 상하의 탓 상하의 탓 상하의 탓 저도 누웠습니다 시시티비인가? 시시티비를 왜 나라는가 시시티비인데 진짜 바보적이 지금 시시티비인데 이건 왜 이런거 있지? 할 수가 없다 이 깐까지 하려면 약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? 시에서 운영하거나 궁금하다 뭔가 시에서 시시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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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지? 네 뭐 먹지? 맛있겠다 드디어 입장 와우 자기 진짜 조그맣게 나온다